자, 오늘 데바데아입니다. 와, 데바데아! 재밌겠다!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피해자라고 들었거든요, 제가. 데바데아를 하자고 해서 깔았다가 그 삭장신 분들만 모였다고. 어, 나 오늘 데바데아 깐 거 어떻게 해야 될지? 오늘 설치했습니다. 와, 캐릭터 다 똑같아. 그러면 레벨 제일 높은 양아지님이 살인자 하자. 제가요? 저 살인자 진짜 처음 하는데 갱춘? 아, 캐릭터 좀 꾸려야지. 그럼 제가 살인자 할게요. 와, 내가 살인말 하니. 아, 나 두군데 벌써. 그래서 키가 뭐야? 살인말 어떻게 하주라? 살인자, 무슨 살인자 있어요? 벗가는 행위. 아,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얘기해버렸네? 아, 이거 공포게임 아니야, 이거? 실례합니다, 나와주세요. 이거 누구야? 일로와! 뭐야, 벌써 발견했어? 한 명 발견했다. 이야, 나이스! 실례합니다. 오시고 갈게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, 이거, 이거 봤던 거 같은데. 어? 이거 뭔가 터졌다. 어,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어, 내 귀야. 여기 계세요. 여기 계세요. 일로와, 일로와! 일로와! 살려줘! 살려줘! 살려줘. 여기 계세요. 맛집이네, 여기. 야, 진짜. 만개가 맛있어, 만개. 아, 거기가 맛있어? 맛집 좀 가야겠어. 나 왜 모닥불에 있는데 체력 회복이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아, 여기 맛집이네. 살려줘, 저 뒤에 누구 있어요. 뒤에 누구, 뒤에 누구 있어. 제가 여기다 달아놓고 그러면은 여보세요. 나 뒤지고 있어! 아, 여보세요? 줄금 줘, 줄금 줘. 어, 이 미친 새끼야, 나 뒤졌다, 미친 새끼야! 어, 뭐야? 누구 죽었어, 아닌가? 누구야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말씀하세요. 여보세요? 아, 핀싸야. 똑똑! 팔게, 팔게, 팔게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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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매비게이션. 매비게이션. 그 맛집 어딨어요, 맛집? 알라색. 아! 저쪽에 있습니다. 야, 넘어갔어! 자, 희님. 어, 가. 여기 맛집이 어디예요? 여기 여기 있거든요. 아, 앞에 있어요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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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제가 맛집 찾아왔는데 안 보여갖고. 뭐였지? 어, 뭐 터지는 소리 났어. 어? 여기인가? 못 찾죠? 못 찾죠? 멍청한 놈? 멍청한 놈. 미안. 잠깐만, 잠깐만. 찾았다! 아, 여기 그 염소탕 있다는데 염소탕 어디 있어요? 염소탕. 여기서 다시 오른쪽. 왼쪽으로. 아니잖아요! 아니죠? 여기, 여기가? 오빠, 오빠? 와봐. 여기다가, 아니. 아이고. 아이고. 진짜 안 보인다, 근데. 어, 잠깐만. 찾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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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네. 아, 여기가 맛집이라고 들었는데요, 선생님. 침대 직원 한 대만 때릴게요. 염소탕국. 맛있겠다. 아, 일단. 염소를 바칠게. 염소를 바칠게. 아, 운이야, 운이야, 운이야. 알겠다, 알겠다. 디나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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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제, 언제까지! 잠깐, 언제까지! 내릴게요. 어, 뭐야? 이게 무슨 날이야? 어, 나 고수. 고수가 여기 있던 것 같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수 아빠. 나! 오늘은 염소 담는 날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여기다. 얼차! 아, 이거 너무 좋고. 뭐라, 여기 왜 퍼졌지? 왜 그것도! 아, 그 뻥튀기 드시나요? 아, 뻥튀기 하나 주세요. 자, 또 나옵니다. 뻥튀기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웃기면 살려주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잠깐만, 잠깐만. 할만 있으면, 할만 있으면. 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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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. 뭔네, 뭔네, 뭔네. 하지. 뭐라고! 아, 왜? 자기 얼굴 만족 안 하십니까? 우리 오빠, 이 분은 없어. 아, 뭐라, 뭐라, 뭐라고 했어 지금? 야, 양노을? 달아, 달아. 어? 어? 안녕히 계세요? 출구가 혹시 두 개인가요? 네네, 맞아요. 아, 출구가 혹시 두 개인가요? 어, 15초. 제발. 안 돼! 잡아야 돼! 안 돼! 안 돼! 배님 찾고 싶었는데. 연습판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하는 거. 한 판! 어, 이번엔 내가 설레 해볼래. 오케이. 가자! 안 되겠다. 본 실력 보여드릴게요. 40%까지만 사용할게요. 만 원 주시면 선생님 한 번 만지게 해드릴게요. 헐. 미쳤다. 어? 그건 불안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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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? 야, 넘어간다! 야! 벌써부터 소리 무서운데. 뭐야, 이상한 소리 났어. 저 맛없어요. 통기가 있어, 통기가. 통기가 있어, 통기가. 자, 님 뒤에 누구 있어요? 누가 있어? 야, 거기 발전기 꽂히는다! 야! 아, 거의 다 꽂혔는데. 자, 도와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저기 발전기 두 명이 같이 돌린다. 아이, 젠장 진짜! 어? 트롤이야! 트롤이야, 형! 좋아해 주는 건데! 야, 아저씨님 좋아. 그 조금만 더 꽂히면 돼. 아, 재영아.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요. 거의 다 꽂혔어! 다 꽂혔다! 만개 있어, 어딨어? 만개, 내가 용서탕 끓여 먹었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그럴리 없어. 안 돼, 달리 없어. 아저씨, 걸렸어요? 걸렸어? 걸렸어, 도망가는 중. 여기 문 열어주네? 열었어. 열었어. 파이팅스! 파이팅! 나이스! 안 판! 야, 멋살인지 한 번 가자. 야, 이게 진짜 근데. 뭔가 균형이 맞으니까 재밌다. 와. 밸런스 맞는다. 이런 게임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야. 우리 형, 밸런스 맞는다. 아, 제발 한 명만 죽여야 해. 빨리 돌려, 빨리 돌려. 야, 우리 절대 못 찾. 얘 잘하면 우리 끝날 때까지 못 찾을 수도 있어. 에이. 개못하죠. 발가락으로 게임하죠. 그러니까 8년째 실버죠. 와. 8년지. 와, 하나 돌렸다. 우와, 살인마다, 살인마. 어? 어디? 살인마 어디 탄다, 저기 봐. 어디! 아휴, 난 슬슬 집에 가야겠다. 어쩔 수 없지. 난 집에 갈래. 가자, 얘들아. 가야겠다. 안녕. 잘 있어. 안녕. 야, 얘들아. 안녕. 가내고요. 나 뭐 할까, 얘들아. 형, 개 센 걸로 해줘, 진짜. 나 너 쎄야지. 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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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. 레즈AB. 에네헨. 응,える가. 지하단지? 어, 여기. 어, 나 뭔가 봤어. 어디 있는 거야? 으어어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쫌 작아. 여러분들 발전기 말고 저부터 살려주세요. 러스아 여러분 버려줬어. 왕괴님, 여기여기. 왜는데요? 으아하하하하하 뭐라고요? 하하하하 아니 왔잖아. 왔잖아. 오케이 오케이. 잘한다. 가자! 오마이갓 이럴 수는 없어! 저기! 아 진짜 진짜 진짜! 죽었다! 여기야 얘들아 여기! 혼자 멀쩍 수 있는 노란색! 여기래 여기! 완전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? 뭐야?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뭐야? 안녕? 우와! 뭐야 뭐야 이게! 아 몸 봐줬다! 아 나이스! 사진 봐 보셨다! 때릴게요! 이제! 만개살인마가? 잘한다! 만개님 은근! 어 궁금해! 만개님 은근 에이스예요! 우와 나 자신 너무 무섭게 생겼어? 자기부터 조금 있어! 오 쟤 무슨 이상한 게 생겼다! 오! 톱 뜨리고 있어! 뭐야! 우와! 네! 오! 와 살인마 멋있다! 와 살인마 멋있다! 저거 살인마인가? 아 싫어요! 아 쟤 맞아요! 왜 간지러! 와 손이 형은 배다 긁어드리세요! 아 싫어요! 아 배 좀 긁어줘! 아 할아버지 배를 왜 긁어줘! 할아버지 배를 왜 제가 긁어줘요! 할아버지 배를 왜 제가 긁어줘요? 배 좀 긁어줘 오케이! 아! 할아버지! 할아버지 제가 제가 등도 긁어드렸는데 좀 살려주세요! 배! 하아아악! 할아버지가 배만 안 긁어달라고 했어? 야! 야! 이 근씨 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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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배 좀 긁어줘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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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살인마 오는디요? 애들아 준비해. 오 뭐야! 막 있어! 무슨 소리야! 무슨 소리야! 기억할게! 살베 그걸로 긁으면 지져! 가자! 야 진짜 이번에 핑맨이가 힘이겠다. 리얼. 양아지님은 한 번은 안 긁어주네. 이번에는 긁어주셨습니다. 숨 한 번 만져요. 나 대반이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처음 알았어. 나 대반이가 진짜 개꿀대는 게임이야. 나 너무 웃겼어. 거기 잠깐! 이런 것도 봐주라! 너무 웃겨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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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